또 한 번에 먹어보니까 미트라! 먹을 수 없는 유혹이지 이거 먹어봐 아... 우와 오빠 있지 않아 오빠? 아유... 우와... 야, 앉아라! 난리 날 거야 앉아라, 앉아라! 우와... 아, 듣기 싫어 이거는 양치생 씨가 잘못했네 양치생 씨 이번 양치생 씨가 잘못했네 이야, 너나 스타러 스타이시구나 이제 성대모사까지 합니다 네 양반장 너무 잘못했어 어우, 깜짝이는 뭐지? 연속하는 거야? 아니, 이왕 먹은 거 그냥 맛있게 먹어봐봐 그래 맛있게 한번 먹어봐봐 성화, 우리가 먹으라는 대로 먹어 그래, 네가 먹으라는 대로 먹을게 군만두를 집어 군만두를 집어 군만두를 집어서 탕수육 양념에 집어 단무지를 거기다 말아 어우, 그래? 그다음에 그걸 짜장에 찍어 그래, 그런 다음에 먹어 같이, 내가 먹을게 같이, 내가 먹을게 그래!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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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리 흘린 거 먹어! 소리 흘린 거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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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지효야 맛있어? 맛있어! 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는데! 아! 내가 저렇게 먹나 보다, 지효 씨가 아! 아! 우와! 우와 거의 실성한 상태 아닙니까? 네 실성한 상태 실성한 거지 그게 뭐야? 자 이제는 크림새우 저 안에 숨어있는 새우 한번 찾아봐 새우 찾았어? 숨어있는 거 같은데?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고놈을 보고 외쳐 바로 이 놈 아닙니까? 바로 이 놈 아닙니까? 바로 이 놈 아닙니까? 바로 이 놈 아닙니까? 안 돼요 이게 빨리 올라와 돌려주세요 콜라 없어 콜라 다음 내 차례야 짬뽕 국무를 들어서 그 옆에 양치승 머리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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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만 참아 내일은 대회 끝나고 내가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형 원 리필은 아니지? 뭐 먹고 싶어 형지부터 저 라면 나 오동통통 쫄깃쫄깃 그 라면 진짜 시원하게 해가지고 비빔면 한 열 개 다 라면이구나 라면이지 라면 면이 땡기지 다 라면이구나 다 라면이구나 예 네 예